네? 신발끈은 뭔데? 신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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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일본이 하는 거 아니야? 와 진짜 상태가 되게 신기해요 겨우 이런 상처로 기절해 있는 애를 들고 가는 거야? 안 돼요! 피가 미친 듯이 나야 될 거 같아요 기절하는 애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친 듯이 나야 될 거 같아요 피가 오 야 보겠다 다쳤어요 저요? 찾고 저 뭐 저지 파악이 짧다 니꺼 아니야 이거 막히지 못해요 문경 거에요? 심지어? 근데 아무 생각 없잖아 좀 재밌다 안녕 잘생겼어요 진짜 잘생겼어 오늘 완전 눈 안 보여? 눈 흔해서 엄청 보여 또 보내기 싫어요 나 진짜 눈 하나도 안 보았어 세상의 세계 잘생겼어 날 뽑고 있는 사람은 있니? 저요? 어 이상형 누구야? 제가 아이유 선배님 어? 아이유 선배님 아이유 물티슈 하나만 갖다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발을 보여주는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건 전혀 무지간해요 컴퓨터 모니터가 이렇게 있어요 발이 이만큼 나오면 너무 더러울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발 안 찍으면 안 되냐고 막 그러다가 으음 뭐 하셨어요? 네 하이 이거 하는 게 내가 소원 한 벽 하이 탈 하이 아 안 된데 안 된대요 하나 둘 셋 하하하하 됐어 됐어 하나 둘 셋 대선은요 방탄소년단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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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계꾼과 빈추린입니다 예스 사과 미술 선 태vu 자연 우리 정국이 양말 좀 벗istä 양말 원래 안 벗겨 벗기는게 날꺼같아 김치 양말이 자존심인가? 양말 자존심이야? 민망하지? 야야 진짜 하지마 하지마. 눈치 벗어서 못하세요. 스타베스트도 표정이 안 돼 있네. 또 다시 여기 오면 안 돼. 현재. 갑자기. 천재끼리 만드니까. 난 노력해. 나도 노력해야 되는데. 열심히 할게.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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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크업 가장 오래 걸린다. 여러분 있을까요? 있나요? 어떤 부분이 오래 걸리나요? 누구야 누구. 그렇구나. 헤어 좀 까다롭다. 이런 사람 있을까요? 지민. 지민. 아 우리 지민씨가. 지민씨가 굉장히 가지가지 하시네요. 어디보다 시원하다. 아 이놈. 아 이놈. 저의 민머를 보고 또 와가. 아 아 아 아 아. 여수 씨가. 와. 저희도 저희지만 매니저 형이 고생하셨어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모든 스태프분들이 고생하시는 만큼 좋은 그림이 나와야겠죠. 안녕하십니까 방탄소년단 매니저 김현수입니다. 예 김현수 내일부터 부리였구요. 혈착도 날짜장정 나온거니까. 방선적이 홍보해 주시고 또 친구 자랑도 해주시죠. 정국이 우리 방탄소년단인 재간둥이 막낸데. 딱 봐도 귀여워요. 귀엽고요 딱 봐도 긴장하셨어요. 맞아맞아. 긴장 많이 했어요. 가만히 하는 건 되게 하는건าย 많고. 라이브 할 때만 이렇게만 내릴 수 있긴 하거든요 한 개 내면 진짜 라이브 할 수 있긴 하거든요 승현! 최선 키스! 아미 여러분! 축하해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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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고 우리 승현이! 저희 막내도 바로 위 메뉴저라고 할 수 있어요 말할 게 있습니다 이 형이 대명 이상 쳐다보면 얼굴이 엄청 밝아지는데요 아 그래요? 얼굴이 지금 불타신적이에요 우리 멤버들에게 그렇다면 바라는 점 저한테 관심을 안 가르쳐주실래요 아니야 망하지 않았어 이게 너 이상한 것 때문에 그러지 망하지 않았어 목마다 깨끗하지? 아니야 어디야? 애들이 모였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죠 솔직히 방탄세원단의 퍼포먼스빨 아니겠습니까? 품이야 연습은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탄하면 음악이 정체성이고 노멀드림 같은 경우에 버전이 30개 안 되거든요 그렇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멤버 관리가 핵심이죠 내가, 내가 했으면 재밌어, 재밌어 저게 매우 재밌어요 저게 매우 재밌어요 어제보다는 뭔가 좀 더 만족스러운 무대가 나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케이스도 저게 하고 있고요 어제 너무 흥분해서 불타오른 애하고 전 이미 끝났었어요 내가 확 놓일까요? 근데 사람이 바뀔 거야 아마 네가 얘기 좀 해줘 그렇게 해라 만약에 안되면 내가 지내줘 한계를 넘어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계를 넘어서면 자기 한계를 넘어서면 한계를 넘어서면 한계를 넘어서면 두 개 오! 작가님들 터지셨네 작가님들도 좋아하시는데요 작가님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자기 한계를 넘어서면 두 개가 특별한 게 없어 두 개가 되는 거죠 맞아 그렇죠 새로 맞추네 맞아요 오 내는 거야? 진짜 좋아 네 섹션TV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이때 유난히 큰 반응을 보인 분 쪼옹이 보이시죠 아 왜 아니 남자 감독님 왜 이렇게 맞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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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왜 울거지 아 5 방탄소년단 왜 니가 울어 방탄소년단 우리 매니저 모셔볼까요? 자 모셔보겠습니다 나오셨어요 매니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저희는 지금 1년 넘었어요 방탄소년단 매니저 하면서 굉장히 기분 좋을 때가 언젠가요? 이번에 이겼어요 방탄소년단 매니저 야 화나파나 대박 아아악 이렇게 이라 이런거 이라 이 새끼들 이걸로 빨리빨리 하라 으악! 빨리빨리 하라! 으악! 아휴 저어 저어 우리 사랑이 영원하게 해주세요 아찔 아찔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조심해야지 variety 조심해야지 아니 조심해야지 사랑해 мотр 가을실로 와야되다 엣지 가장 속삭이는 멤버가 있다면 솔직히 누구누구요 아 이분 이분 굉장히 늦게 일어나시는구나 이분에게 한말씀 한 번에 일어나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빨 깎이 부셨거든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솔직하게 내가 이긴다니까 너무 많이 들어와 오우 뭐야 아 깜짝 놀랬네 진짜 깜짝 놀랬네 이기 때문에 깜짝 놀랬어 욕할 수 있어 어떻게 가세요 오우 무서워 오우 무서워 오우 귀엽다고 귀엽다고